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 feel like 이라는 패턴인데요 I feel like 이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뭐 뭐 하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I feel like 다음에 동명사 즉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써주셔야 하고요 포인트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너랑 저녁 먹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feel like 뭐 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너랑 저녁을 먹다 라는 의미로 having dinner with you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I feel like 다음에 have 먹다 라는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having 동명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dinner 하면 저녁 식사 그리고 with you 하면 너와 함께 그래서 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다 즉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feel like having dinner with you 너랑 저녁 먹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오늘은 집에 있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feel like 뭐 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오늘은 집에 그냥 있다 라는 의미로 staying in toda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I feel like 다음에 stay 머물다 라는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staying 동명사를 썼고요 그리고 stay in 하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그냥 있다 또는 숙소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표현으로 stay in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고 싶다 라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feel like staying in today 오늘은 집에 있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시원한 거 마시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feel like 뭐 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시원한 것 마시다 라는 의미로 drinking something col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feel like 다음에 drink 마시다 라는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썼고요 그리고 something cold 하면 시원한 것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원한 것을 마시고 싶다 즉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feel like drinking something cold 시원한 거 마시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번 주 휴가 가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feel like 뭐 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이번 주 휴가 가다 라는 의미로 going on vacation this week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feel like 다음에 go 가다 라는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going 동명사를 썼고요 그리고 go on vacation 하면 휴가를 가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this week 하면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휴가를 가고 싶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I feel like going on vacation this week 이번 주 휴가 가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지금 산책하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feel like 뭐 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지금 산책하다 라는 의미로 taking a walk now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feel like 다음에 take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썼고요 그리고 take a walk 하면 산책을 하다 그리고 now 하면 지금 즉 내가 지금 산책을 나가고 싶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feel like taking a walk now 지금 산책하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I'd like 이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I'd는 I would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d like 이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역시 뭐 뭐 하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은 I'd like 다음에 좀 전에는 I feel like 다음에 동명사를 썼는데 이번 패턴은 유의하실 점이 I'd like 다음에 동명사가 아닌 투부정사 즉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어순을 써주셔야 합니다 포인트는 역시 내가 하고 싶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패턴으로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너에게 점심 사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d like 뭐 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너에게 점심 사다 라는 의미로 to treat you to lunch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I'd like 다음에 to treat 즉 to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를 썼고요 그리고 treat 하면 대접하다 you 너에게 to lunch 하면 점심 식사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점심을 사고 싶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d like to treat you to lunch 너에게 점심 사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좌석을 예약하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d like 뭐 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좌석을 예약하다 라는 의미로 to book a seat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d like 다음에 to book 즉 to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를 썼고요 이때 book 하면 명사로 책 이지만 동사로 예약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여서 예약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맨 끝에 있는 seat 하면 좌석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석 하나를 예약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d like to book a seat 좌석을 예약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간식거리 먹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d like 뭐 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간식거리를 먹다 라는 의미로 to eat some snack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d like 다음에 to eat to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를 썼고요 eat 하면 먹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snacks 하면 간식거리 즉 내가 간식 좀 먹고 싶다 내가 원하는 행동이나 일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d like to eat some snacks 간식거리 먹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파마 좀 하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d like 뭐 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파마 좀 하다 라는 의미로 to get a perm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I'd like 다음에 to get to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get a perm 하면 파마를 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파마를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d like to get a perm 파마 좀 하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 사람 초대하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d like 뭐 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그 사람을 초대하다 라는 의미로 to invite him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d like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를 썼고요 이때 invite 하면 초대하다 힘 그를 즉 그 사람을 초대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d like to invite him 그 사람 초대하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너랑 저녁 먹고 싶어 I feel like having dinner with you I feel like having dinner with you 오늘은 집에 있고 싶어 I feel like staying in today I feel like staying in today 시원한 거 마시고 싶어 I feel like drinking something cold I feel like drinking something cold I feel like drinking something cold 이번 주 휴가 가고 싶어 I feel like going on vacation this week I feel like going on vacation this week I feel like going on vacation this week 지금 산책하고 싶어 I feel like taking a walk now I feel like taking a walk now 너에게 점심 사고 싶어 I'd like to treat you to lunch I'd like to treat you to lunch 좌석을 예약하고 싶어요 I'd like to book a seat 간식거리 먹고 싶어 I'd like to eat some snacks I'd like to eat some snacks I'd like to eat some snacks 파마 좀 하고 싶어 I'd like to get a perm I'd like to get a perm I'd like to get a perm 그 사람 초대하고 싶어 I'd like to invite him I'd like to invite him I'd like to invite him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